이 강민의 잡지사 1월호 아홉 번째 페이지 잡지사 구독자 선정 함께 굴비 먹고 싶은 박사님 1위에 등극하신 황선도 전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잡다한 해양생물사전 이 코너를 통해서 우리 바다생물에게 점점 친숙해지고 있다 이런 반응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번에 밥도둑물사리 편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반응이 좋아서 급하게 밥도둑물사리 2탄을 준비해봤습니다. 그중 먼저 만나볼 물사리는 과거 임금님부터 서민까지 누구나 즐겨 먹었던 국민 밥도둑 조기인데요. 박사님 보통 이제 조기라고 하면 참조기를 가리키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조기하면 참조기라고 보통 일컬어지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조기류인 거예요. 민어과 어류들인데요. 과학적으로 보면 참조기, 부세, 수조기, 백조기라고 부르는 보구치, 민태, 민어, 황석어라고 부르는 황색이졯을 만드는 황강달이, 또 눈강달이 이렇게 민어과 어류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통칭해서 조기류. 그런데 우리는 참조기를 참자 빼고 조기 이렇게 부르는 거죠. 참조기는 특별히 배쪽이 황금색이고 또 머리 위쪽에 다이아몬드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래서 구별이 되고요. 사실은 참조기뿐만 아니라 이 조기류의 분류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아내의 신혼일기, 제 아내입니다. 박사님. 추억이 하나 있어요. 예, 예. 사모님.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첫 제사를 지내로 시댁에 갔지 않겠어요? 아, 예. 이게 이제 어머님이 시어머니죠. 우리 아내한테는. 저 가서 참조기 시장에 가서 사와라. 며느리. 명을 내렸죠. 네, 네, 네. 혼자 아, 예, 걱정 마십시오. 그래서 갔는데 돌아와서는 아, 이거 어머니 이게 싸게 샀어요. 라고 막 보여주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예. 네. 어머니도, 저도, 헐, 이게 뭐야? 띠용. 예. 수조기를 참조기로 사갖고 온 거예요. 아, 수조기를, 참조기를 사오라고 했는데 수조기를 사오셨구나. 명색의 물살이 박사 아낸데도 구별하기 쉽지 않았다라는 추억이 하나 있고요. 또 역사적으로 보면 자산어보에는 석수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참조기가 아니라 조기류, 아까 말했던 민어거리 총칭입니다. 머리에 돌이 있다 해서 석수어예요. 그 얘기는 뒤에 한 번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참조기는 뭐라고 불렀냐. 추, 수어, 물을 따라다니는 종이다. 아, 물을 쫓는다. 또는 조기라고 불렀어요. 당시에도 회유 양상을 이렇게 자산어보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지금의 회유 양상과 너무 흡사해서 아, 어떻게 흑산도에 앉아서 천리를 바라보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산어보는 진짜 명불허전이네요. 네, 문학적으로 보면 우리 옛날 이야기 중에 뭐 자인고비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 밥 한술 먹고. 이렇게 줄에 조기 하나를 걸어놓고 바라만 보고 먹어라. 먹지는 말고 밥 한술 먹고 바라만 봐라. 이게 구두새 같은 얘기인데 그게 엄밀하게 말하면 조기, 참조기로 만든 굴비 이야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참조기 하나만 가지고도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조기의 원래 이름이 종어였다고 하던데, 종어? 이게 한자로 보면 물고기의 으뜸 또는 물고기의 근본이라는 뜻에서 종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급하게 발음이 돼서 조기다고 했다는데, 한자로 조기는 사람의 기를 돕는 생선이다 해서 돌기자에다가 기운기자를 씁니다. 기를 도와준다, 약간 보양해준다. 네,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사실 종어라는 이름은 다른 물사리에도 붙여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의 근본이 되는 거다. 라고 할 때 쓰입니다. 이렇게 생선 중에서도 근본, 으뜸으로 여겨져서 제사상이 올라 절까지 받게 된 조기인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후손들에게 사덕을 일깨워주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사덕,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 물사리들은 과거 조상들을 대신해서 후손들에게 네 개 덕목을 알려줬어요. 물사리들이? 우리에게? 어떤 덕목이지? 참조기는 이 네 가지 덕목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들고 날 때를 아는 예, 인의의 짓이나 해서는 예, 또 소금에 절여도 굽히지 않는 이 의, 아, 소금에 절여도 굽히지 않는? 또 검소하고 청렴하다고 하는 염, 또 부끄럽고 창피함을 아는 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리학을 중심으로 둔 시대에서 제쌍에 올라오는 생선 한 해에도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걸 고리타분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시대에도 세계들여야 할 덕목이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렴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염치, 그거를 제 바로미터로 삼고 있습니다. 저도 염치 없다는 소리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염치 있는 삶을 살자, 최소한. 알겠습니다. 새해 덕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저번 시간에 머리에 이석이 있는 물살이들, 그 이석을 통해서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조기의 머리에도 이석이 있다면서요, 박사님? 제가 자산어보 얘기도 왕왕 많이 하고요. 이석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물론 이석이라고 하는 하나의 물질을 가지고 연구의 툴로 썼다. 그게 제 전공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석을 분석해서 할 수 있는 생태적인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조기류는 석수어, 돌석자에다가 머리 숫자, 물고기어차를 쓰거든요. 아까 자산어보에도 석수어라고. 그 시기에 소남선생께서도 이미 물고기, 소위 생선의 대가리에 이석이 있었다는 것을 깨우치셨던 거죠. 그래서 특별히 자료하면 나올지. 아, 저기 이제 참조기의 이석. 유튜브에서 사진 띄워드렸습니다. 이석의 모양은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평평해요. 평평석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건 꼭 짱돌 같아요. 짱돌이라는 용어 아세요? 옛날에 돌멩이 던지고 싸움할 때 짱돌 던진다 이러는데. 아, 싸움을 하셨군요. 이게 3차원이에요. 입체적이에요. 보통 평평하면 이게 한쪽을 갈아내면 관찰하기 좋게. 손바닥 뒤집어 놓듯이 평평하는. 2차 면이 되는데, 2차원이 되는데, 이거는 3차원이에요. 그런데 이 3차원으로 크다 보니까 어느 면을 갈아야 얘를 단면을 제대로 볼 수 있는지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사실은 제가 이 조기류를 가지고 이석을 분석한 건 결국은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아, 저기 잘못 갈랐다가는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없죠. 날라가는 거죠. 한쪽 면이. 아, 어렵구나. 황선도 박사님 책에 재미난 구절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전라도 칠산 앞바다에서는 해마다 늙은 살구나무에 꽃이 피면 참조기가 연안에 찾아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다고 한다. 또 영광 법성포 건너편 구수산에 진달래가 피기 시작하면 칠산 바다의 조기떼가 왔다는 신호를 알고 고기잡이를 시작했다고도 한다. 그래서 뭐 자연현상을 통해서 고기가 오는 철을 좀 깨닫는 삶의 지혜 같은 건가요? 이번에는 과학 코너이긴 하지만 문화에 관한 얘기가 조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현장에서 어빈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들었던 얘기들을 정리해 본 건데요. 사실 기본적으로 자연과 생활이 조화된 우리네 전통적인 삶의 결과를 말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땅에서 보면 절기에 따라서 우리가 농사를 짓잖아요. 절기가 음력이 아니고 양력인 것도 누구나 다 하는 사실이고. 그런데 사실 바다에서 보면 계절에 따라서 산란하고 섭의하는 뷰 위에서 일회성으로 가는 이동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한 회유를 해요. 회유는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걸 말합니다.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어바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가 이런 절기가 오면 이런 때가 오면 얘가 오는 거라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경험의 결과가 오히려 어빈들은 육지에 있는 절기들과 연관을 시켜서 물고기의 행동 패턴, 회유 양상을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진달래 꽃이 피면 조기가 오고 이런 걸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조기의 산란 시기가 되면 조기 때 우는 소리로 어민들이 밤잠을 설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살면서 조기가 운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생물들이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걸 운다고 표현해요. 새들도 운다고 그러지 새들이 노래한다는 건 외국적인 영어적인 표현이고 우리 다 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이 많은 민족이라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울보 울보. 어쨌든 간에 물살이한테도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 1960년대, 70년대에는 부안군, 전라북도 부안군의 위도에 가면 파장금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파시가 이루어졌는데 파시라는 게 바다에서 바로 배 위에서 시장이 열어지는 거잖아요. 너무 조기를 많이 잡아오니까 이걸 육지로 운송할 필요도 없어. 육지에서 배가 와서 바다 위에서 시장이 열어지고 거기서 육지를 사서 가져가는 거죠. 그럼 파시가 열릴 만큼 흥청망청했던 그런 영광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과거에. 그리고 실제로 영광군,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면 앞바다에 가면 크고 작은 7개의 섬이 있고 동네 사람들은 칠메, 뇌가 산이라는 거잖아요. 맷산자니까. 그래서 그 앞바다를 칠산바다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그거는 꼭 영광만을 포함한 게 아니고 영광군, 백수면, 영광군, 법상포, 부안군, 조금 전에 말했던 위도, 군산시의 비안도까지를 통칭한 바다를 칠산바다라 합니다. 그곳에 참조기가 떼져서 해철에 몰려왔다는 얘기고 그걸 잡아서 돈을 벌고 흥청망청한 경제가 돌아가는 시기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조기가 오면, 칠산바다 오면 우는 소리가 나는데 우는 소리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은 과학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보면 민어거리는 좀 물속 깊이 있어요. 중충, 저충어류예요. 완전히 바다거리는 아니지만. 그래서 잡아 올라오면 갑자기 입 안에서 뭔가 풍선을 불듯이 툭 튀어나와 있어요. 잘 보시면. 이게 뭐가 튀어나오지? 그게 부레가 쏟아나온 거예요. 수압 차이에 의해서 아래에 눌려있던 수압에 부레가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 부레가 오물었다 폈다 하면서 구혼시오론을 하는 거예요. 나 지금 탈란 준비됐어. 구혼신호를. 구혼신호를 하는데 그게 울음소리로 들리는 거죠. 때로 오르니까. 어떤 소린지 되게 궁금한데. 사실 그걸 알고 싶으면 EBS에서 하는 황선두의 어구행이라고 하는 다큐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전통업만 찾아갔던 그런 다큐 프로였어요. 그때 대나무 대롱을 가지고 현재도 그런 민어를 잡는 어업을 찾아가 봤는데 물속에 이렇게 대보니까 꾸록꾸록 꾸록꾸록 하는 소리가 들려요. 지금도 대나무 대롱을 가지고 민어가 오는지 민어가 어장에 가입했는지를 현지 어민들도 씁니다. 그 소리가 이제 모여들이니까 울음소리로 들렸겠죠. 여러분 신년회 때 참신한 개인기 지금 고민하시는 분 있으면 그 영상 찾아보시고 민어오는 소리 이런 거 하면 굉장히 반응 좋습니다. 오늘 밥도둑 편이니까 얼른 굴비 맛 좀 보겠습니다. 박사님. 산란 직전에 잡힌 조기가 알도 꽉 차 있고 살도 실하다고 하네요. 네. 그 전에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돼버린 영광의 전설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영광 이야기 계속 나오죠. 영광하고 굴비는 뗄래야 뗄 수 없어서 그런가 봐요. 고려인종 때 세도가 했던 이자겸이 난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정주로 실패를 했으니까 정주로 귀향을 보냈는데 그 정주가 지금의 영광입니다. 지금 정주시는 또 따로 있어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동네죠. 영광인데. 거기 귀향살이하면서 조기의 맛을 보고 조기를 임금한테 진상은 아닐 거고 보내면서 굴비라고 한자로 써서 보냈어요. 굴비. 거꾸로 읽으면 비굴이에요. 비굴하다. 굴복하지 않게. 굴복하지 않는다. 비굴. 귀향을 갔는데도 그런 한자를 써서 보냈다 합니다.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멋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덕. 사덕에서 이 이자겸은 소금의 절여도 굽히지 않는 의인은 알고 있으되 들고 날 때라는 예는 몰랐구나. 몰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산란 직전에 잡힌 조기는 꽉, 알이 꽉 차 있어요. 배가 황금빛이고 유난히. 그때가 양력으로 4월 21경이 고구절인데 그때 잡은 조기를 오사리 조기 또는 고구살족이라고 부르고 이것으로 만든 굴비가 오사리 굴비인데 이 오사리 굴비가 우리가 말하는 밥도독. 조기는 밥도독이야라고 하는 그놈인 거예요. 오사리 굴비. 그런데 이것은 항상 그렇잖아요. 왕권 시대에 모든 좋은 것은 인근님한테 진상하죠. 그런데 우리 서민들은 그걸 한참 못 먹고 줄에 매달아서 바라만 보면서 맨밤 먹는 이런 자린고비의 양면성이 있는 아주 슬픈 이야기죠. 그러네요. 특히 전남 영광의 칠산화바다에서 난 조기맛을 일품으로 쳐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영광굴비를 최고로 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현지에 가면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해요. 칠산화바다는 갯벌이 일단 드럽다. 바닥이. 갯벌이 드럽다는 얘기는 영양염류가 많다는 얘기고 그걸 먹으러 플랑크톤이 올 거고 플랑크톤이 많으면 또 작은 물고기들이 올 거고 또 그걸 먹는 참조기도 달려들 거예요.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아서 참조기가 산란하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래서 마르지 않은 조기를 염장하면 그게 굴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영광 앞에 칠산바다에서 어역을 해서 바로 영광군 법성호구라고 하는 대로 가지고 오니까 가깝고 이게 조기의 지파장이 되는 거고 그 지역에서 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꾸덕꾸덕 말리다 보니 굴비 생산지가 되는 거잖아요. 상품화되는 건 백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든지 영광굴비가 있는 거 하면 포항에 지난번 말씀드렸던 과맹이 흑산대는 홍어, 영도계는 대게 그들이 다 상품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영광굴비가 과거의 영광을 이어올 수 있는 이유는 지역 주민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특유의 가공 비법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던데요. 어떤 비법일까? 법성포구니까 바닷가잖아요. 그럼 갯바람이 불어요. 아침저녁으로도 바람의 방향도 바뀌고 때에 따라서도 바람의 색이 달라지는데 일단 낮에는 해가 있으니까 습도가 좀 낮게 되겠죠. 그런데 밤에 되면 바닷바람이 불고라면 축축해지잖아요. 습도가 좀 많아지고 그러니까 조기에서 굴비로 탈바꿈할 때 낮에는 건조하고 밤에는 수분이 많으니까 그게 해풍, 습도, 일주일에 오는 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서 그것을 가지고 간수 빠진 천연림에 염장해서 반 년 이상 살짝 널어서 숙성을 시키니까 당연히 마실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좋은 음식은 정말로 저는 한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좋은 음식은 시간과 정성이에요. 그 결과물이 좋은 음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슬로우푸드라는 것들도 그런 데서 나오는 거고 패스트푸드에 대적해서 사실 대부분의 한식은 우리의 음식은 다 이랬어요.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맛있고. 그래서 사실 비쌀 수밖에 없고. 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들 손맛? 자식 하나 먹이려고 얼마나 정성 들여서 만들었겠어요. 새벽부터 준비하는 그 정성, 시간? 네. 그게 한식의 비법이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언제부터인가 칠산 앞바다의 참조기 여행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한편에서는 소위 짝퉁 영광굴비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뭐 명품만 짝퉁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물살이한테도 짝퉁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렸대요. 결론은 뭐 영광굴비가 아닌데 영광굴비처럼 해서 판다는 소위 천박한 자본주의의 결과문을 아니겠습니까? 뉴스에 많이 나온 얘기고. 사실 근본적으로는 수산자원이 고갈돼서 그래요. 참조기도 피해갈 수 없어요. 거기서. 그리고 어행량은 급감하고 그러면 억가는 올라가고 이건 팔아야 되는 상인들 입장에서는 좀 뭐 헐은 재료들 중국산이든 예를 들면 또 원양산이든 꼭 영광이 아닌데 잡은 걸 그냥 그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그걸 영광굴비라고 해서 비싸게 팔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짝퉁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그게 적발되고 뭐 이런 뉴스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는 어빈들도 자정 노력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구별할 수 있는 자구책도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뭐 비닐꾼으로 이렇게 엮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지푸라기를 하나 넣어서 같이 꼬는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자구책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진짜 영광굴비를 표식 그렇죠. 그래서 영광군에서 정말 굴비 영광을 재현하기를 저는 바라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또 하나 추억 오늘은 약간 문화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어떤 추억이죠? 문화가 의뢰 그러하듯이 음식도 시대에 맞게 진화를 합니다. 저는 굴비에 대한 정말 맛있었던 음식으로 됐어요. 기억이 꽤 오래된 얘기인데 군산에 한 핵집도 아니고 일식집도 아니고 한 묘한 이제 한식집에 갔는데 뭐 어쩌다 이제 여름에 술을 좀 먹게 되죠. 다 끝에 얼음이 동동 떠있는 녹찬물에 찬밥을 말아서 갖고 와요. 그 찬밥 한 술에 우에 이렇게 쯍쯍 찢은 굴비 한 쪼가리로 올려서 먹었는데 그 술 뒤끝이라 그런지 여름이라 그랬는지 그 시원한 맛이 정말 쿨한 맛이었어요. 쿨한 맛. 그래서 이런 문화가 저는 살아 있었으면 살아남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우리가 많이 접하는 이건 엉엉 굴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표현을 하는데 이걸 가이석태 굴비 비슷한 무사리들을 식품으로 만들었는데 슈도 오토리스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드렸었죠. 슈도라고 하는 헌윤이 있었던 것처럼 가 오토로스 이게 항명에 있는 속명이거든요. 가짜 가이석 우리말로 번역해서 파이퍼스 또는 에렌가터스 각각의 두 개의 종이 있어요. 이런 가이석태가 외국 원양산들 수입해서 시중에 많이 싸게 먹기도 합니다. 녹차 보리굴비 정식 갑자기 엄청 먹고 싶네. 잡탄 해양생물사전 밥도둑 물사리 2탄 이어서 만나볼 밥도둑은 천지신명에게 바쳐진 귀한 몸이죠. 명태입니다. 명태 선생님 명태는 밥상 위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인에게 워낙에 친숙한 물사리잖아요. 제게도 어머니가 한겨울에 명태 옛날에는 괴짝으로 사왔어요. 시장에서 나무 괴짝이었어요. 괴짝으로 꽝꽝 얼려있으니까 지금은 아파트 문화에서는 모르겠지만 밖에 우물가가 시멘트 바닥이었어요. 팍팍 내려치죠. 그러면 괴짝도 뜯어져 나갔고 꽝꽝 얼려있는 명태들도 한 마리씩 뜯어주죠. 이렇게 해서 뜯어내면 그걸로 만든 통태찌개 시세말로 죽음이죠. 밤늦게 아버지 술 한잔 하시고 만취에 들어오시면 그렇게 주무시고 아침에 보면 다듬이돌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옷을 다림질하지 않고 다듬이로 하는 게 있었는데 그 외에다가 방망이로 뭘 하나 두드러 패고 있어요. 어제 술 먹고 들어온 남편에 대한 어머니가 하여튼 원망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걸로 해서 계란 살짝 풀어 수준 북엇국 그게 또 시간과 정성이죠. 저희 집이 종갓집이라서 4대 봉사를 했어요. 조상 4대를 모셨으니까 1년에 한 13번 정도 제사를 치렀던 기억이 나는데 이때마다 꼭 안 빠지는 명태전 명태전 또 다 커서 김밥에 게맛살을 정말 좋아했는데 이 게맛살이 진짜 개 살이 아니고 명태 살로 만들었다 했을 때 그 사실을 알고 분노했던 배신감 이런 거 바리톤 오연명이 명태 하는 그 노래를 함께 들었던 여인이 기억도 나고 그렇죠 누구나 명태 사모님 패고 계신 거 누구나 명태에 대한 추억과 기억이 하나씩은 갖고 있는 그런 생선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도 동태 북어 이런 단어가 나왔지만 명태만큼 한 종인데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는 물고기도 없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명칭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태가 왜 명태인가라는 것은 사실은 저는 그 당시에는 궁금하지 않았었는데 가수 강산혜씨가 읍졸이면서 불렀던 명태가 있어요 이렇게 시작되죠 조선시대 함경도 명천지방에 사는 태씨 성인어부가 처음 잡아 해설이 라고 시작되는 맞아요 실제 노래를 이렇게 하시죠 이게 이제 이유원의 임하필기에 나온 얘기를 언급한 겁니다 자세한 거는 책을 읽어보시면 나올 텐데 얼리지 않은 명태를 동태라 불러서 동태치계로 팔고 있고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린 명태를 네 얼린 명태를 그리고 얼리지 않은 거는 생태죠 우리가 말하는 명태 생태찌개는 요즘 어디 써있지만 메뉴로 사실은 지금 거의 생태는 쉽지 않죠 그래요 어행량이 많이 죽어서 말린 명태가 이제 북어가 되는 거고요 권태라고도 부릅니다 북어는 북교 잡혔다라고 해서 그래서 북어라고 이름 붙이는 있죠 북어 권태와는 또 다르게 또 아주 과학적인 방식으로 건조된 명태를 황태라고 부르는 거군요 저 그랬을 땐 사실 황태라는 말을 못 들어봤어요 최근에 이제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권태예요 북어예요 상품화되면서 더 이제 값이 높아졌는데 건조해서 만드는 그 과정이 너무 오래 노력이 들어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요 누르숨에서 황자를 써서 황태라고 부르는 건데 소위 대관령 고산지대 눈 오고 할 때 건조장을 만들어 덕장이라고 부르죠 거기에다가 이제 얼렸다 녹혔다 얼렸다 녹혔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면 밤에 이렇게 얼었던 것이 안에 물이 들어있는데 낮에 햇빛에 좀 녹아나면 살이 부풀어지고 부풀어지고 그러면 딱딱하지 않고 살이 이렇게 푸석푸석 되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황태포 하면 생맥주 안주 이런 걸로 딱이죠 그렇습니다 아 네 아 그리고 또 있죠 1년 정도 자란 새끼 명태를 우리가 노가리라고 해서 술안주로도 많이 찾는데 아 근데 이게 새끼 명태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새끼 물살이를 우리가 소비하는 게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노가리가 1년 정도 자란 어린 애기태를 노가리라 부릅니다 예 농자가 붙이고 거기다 가리가 붙어서 농가리가 노가리가 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농지거리 할 때 노가리 풀지 마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묘하게 이렇게 연상이 되고 같은 표현들이 나오죠 네 네 한때는 어민들이 이 노가리를 막 잡으면서 당국에서 이거는 명태 새끼니까 잡지 마 막 이랬을 때 아니야 이건 다른 거야 명태하고 다른 거야 라고 했는데 어느 대학교 어느 석사 논문에 이걸 구분하는 과거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가리는 명태 새끼야 라고 과학적으로 분명히 밝혀졌어 밝혔고요 근데 이 자원 보존을 위해서 노가리를 잡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노가리로 들으면 안 됩니다 농지거리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필요한 일입니다 치어예요 치어 그렇죠 명태 습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명태는 찬물을 좋아하는 냉수성 물살이라면서요 학명이 테라그라 칼코그라마라고 하는 학명을 갖고 있고요 오라이폴락이라고 하는데 대구목 대구과에 속해요 대구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대구는 여기 셈이 나와있어요 이렇게 셈이 이박 그래서 확실히 박사님처럼 딱 두 개 두 가닥 나있습니다 서식 온도가 2도에서 10도 정도니까 굉장히 추운데 살아요 그래서 냉수성 어종이라고 부르는데 북아메리카의 서해안 또 베링의 오츠크의 일본 호카이도 우리나라 동해 수심 200미터보다 조금 위쪽에 삽니다 그렇군요 두 산란장은 북쪽에 있는 원산만 사내라고 합니다 사실 단일어종으로 세계에서 어액량이 가장 많기로 손꼽히는 물살이가 바로 명태라고 하고요 1980년대에는 세계 어액량이 무려 600만 톤을 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정도 잡히나요 최근까지 조사한 바 한 300만 톤 급강을 했답니다 사실 우리나라 생산량은 잘 아시잖아요 2008년도에 공식적 통계가 제로였어요 영 명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우리바다에서 명태가 안 잡혔다 공식적으로 그 정도예요 통계상에는 제로였던 것이었고 지금도 아직 극히 저조하게 잡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를 우리가 연안에서 잡은 거 얼리지 않은 거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생태가 없구나 사실이고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한 또 하나의 기억이 있어요 이건 추억이 아니고 기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양에 나가서 조업을 원양어선들이 하는데 공예상에서는 같이 조업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입원을 해서 어느 나라나 근데 그게 워낙 명태 자원이 줄어들으니까 베링에 공예에 가면 이쪽은 러시아 수역 이쪽은 미국의 수역 이쪽은 어디지의 수역 이렇게 하다 보면 가운데 이렇게 공예가 뻥 뚫띈 데가 있어요 누구의 수역도 아닌 거 그게 이제 도넛스 안에 구멍을 닮았다 해서 도넛츠 홀이라고 불러요 그 안에 자원조사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물론 저 혼자 간 건 아니고 미국의 노화라고 하는 그런 데가 있고 그 연구소에서 밀러 프리만호였나요 그 배를 타고 같이 갔어요 왜 갔냐면 1993년 이후로 러시아 미국이 협정을 맺었어요 공예에서도 조화를 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너무 자원이 없어 근데 공예는 누구나 조화를 할 수 있는데 왜 그래 그런데 이 명태가 생태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연안 러시아 연안에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잡으면 우리가 피해를 봐 강대국에 놀릴 수도 있고 과학의 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못 잡게 됐죠 그리고 96년도에 저는 96년도에 167만 톤보다 더 많아졌을 때에 조업을 재개하자라고 하는 협약을 맺었고 그거를 위해서 매년 가서 자원조사를 해요 제가 2007년도에 갔는데 한국에서 시애틀로 가서 시애틀에서 알래스카로 가서 더치하바까지 가서 베링의 보고슬로퍼 해역을 한겨울에 조사를 했는데요 정말 시세말로 개고생했습니다 개고생 그런데 아직도 그게 풀리지가 않아서 그만큼 자원이 회복되지 않아서 167만 톤이 안 된 거죠 안 돼서 조업 재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각하구나 심지어 한테 박사님께서 근무하셨던 연구소에서도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해 어미 명태 현상수배를 내린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종매 생산을 하려면 일단 어미를 확보해서 거기서 알을 짜고 정달을 해서 수정을 시켜서 인공 생산을 인공 부활을 시켜야 되는데 어미 명태를 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울 정도였어요 현상수배한다고 제보가 그 몇 마리도 잡을 정도가 안 될 자원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현상수배를 내서 몇 배를 줄 테니 해봐라 그럼 어민들이 막 연락을 하고요 그래서 잡으면 연락해줘서 한 적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아직까지 자원을 회복시킬 만큼의 결과를 못 만들어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한계를 보여준 사례가 됐는데 근본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자연이니까 회복될 수 있도록 인간이 협조해줘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지경까지 온 줄은 좀 몰랐네요 우리나라 연안에서 명태가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줄어드는 명확한 요인이 궁금한데 이게 아직 결론 나지 않은 문제라고 하네요 무슨 얘기인가요? 명태 자원이 감소한 게 전 지구적인 생태적 변동이냐 또는 인간의 남획이냐 이런 논란들이 여전히 과학에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과학이 가치중립적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여기서 하게 되는데요 정치적인 이유 또 국가 간의 이유 또 파워게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아직도 그 답이 무엇인가는 저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네 여기까지 명태 만나봤고요 이제 끝으로 만나볼 밥도둑 물살이는 호불호가 강하지만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극호를 부르는 물살이죠 바로 홍어입니다 그 황석영 소설가가 홍어 맛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한 입 씹자마자 그야말로 오래된 뒷간에서 풍겨 올라오는 듯한 가스가 입안에서 폭발할 것처럼 가득 찼다가 코로 역류에 푹 터져나온다 눈물이 찔끔 솟고 숨이 막힐 것 같다 참으로 이것은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혀와 입과 코와 눈과 모든 오감을 일깨워버리는 맛의 혁명이다 박사님 홍어 드시나요? 역시 물살이 아빠로서 내 새끼인데 호불호가 있겠습니까? 저한테는 드신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황석영 작가님뿐만 아니라 여러 표현들이 있어요 홍어에 대한 맛의 어떤 문학적인 표현들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맛은 이런 냄새, 이런 향은 무엇이냐면 홍어가 죽으면 몸에 있는 요소가 분해를 내요 암모니아하고 트리메탈 아민으로 분해를 하는데 이 자극적인 냄새를 내게 되는 거죠 이거는 발효이지 부패는 아니에요 썩은 게 아니라 네, 썩은 건 아니에요 김치도, 된장도, 치즈도, 요구르트도 심지어 술까지도 다 발효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역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다 낯선 거죠 안 맡아봤으니, 안 먹어봤으니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또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홍어를 최고의 안주로 치더라고요 홍탁삼합 홍탁어와 탁주가 뭐 어떤 삼합 세 개의 합 서로 이렇게 어울림이 있다는 건데 일단 푹 익은 김치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참홍어를 한 첨을 넣는데 고춧가루가 살짝 쳐있는 소금을 찍어서 넣고 그 위에 비계살이 붙어있는 돼지고기 수육을 그것도 새우젓에 살짝 찍어서 올려놓은 다음에 둘둘 말아서 탁배기 한 잔 옆에 놓고 탁 집어넣고 쭉 한 잔 기가 막히네 묘사가 기가 막히네 이게 차고 뜨거운 두 성질을 중화시키는 거고 이게 맛의 궁합이라는 건데요 남도 사람들은 이것을 고향의 맛이라고 하고 어느 잔치집에 이게 빠지면 뭐 이 잔치 잘 못했네 이렇게 말할 정도라고 합니다 저 에디터 한 명이 얼마 전에 전라도에 문상 갔다가 우리 장례식장에서 홍어를 잔뜩 준비해놔가지고 취해서 왔다고 그 향에 그러네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참홍어에 간을 넣고 끓인 참홍어앗국이라는 음식이 있는데 이 음식이 일종의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진다고 하네요 음 또 위약까지 제가 또 이렇게 과학적으로 해석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근데 그전에 저는 오늘 문화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애간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지금도 이 애가 간장을 말하는지 간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애간장을 간장간장 간장을 강조한다라는 말도 있고 또 애타다 창자가 끊어질수록 초도합니다 애타다라고 하면 이건 또 창자 같기도 하고 그러네 궁금하네 답을 좀 아시는 분이 연락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참홍어에서의 애는 분명히 간이 맞습니다 간 그리고 보리싹이 필 때 애탕을 끓이는데 이건 저는 제 장모님한테 처음으로 대접을 한번 받아 봤는데 마침 우리 장모님이 전라남도 쪽 남녁분이시라서 진짜 사위한테 맛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애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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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서 아까 만변통창 얘기했는데 위염치료도 되고 대장도 살균한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그렇죠 의사에게 맞아야 되는 건데 당시에는 약이 부족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분을 분석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먹어봤더니 그게 마침 치료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경험의 축척이 만들어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럼 우리가 즐겨 먹는 홍어가 참홍어인가요? 가오리처럼 생긴 그 홍어 제가 조금 전에 계속 참홍어라는 용어를 반복해서 썼을 거예요 굉장히 분류체계에 있어서 혼돈이 됐었던 일이에요 전에 이게 살홍어로 되어 있었어요 과거 어도보 그러니까 과거 도감에는 근데 어느 순간에 눈가오리로 분류됐다가 지금은 참홍어로 되어 있습니다 홍어류의 분류를 전공했던 한 학자의 노력에 의해서 이제 결론이 났죠 그래서 참홍어는 학술명 그 학명으로 라자, 풀코라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말하는 게 홍어, 홍어라고 하는 거는 오카메제이, 케노제이라고 하는 학명을 갖고 있어요 다른 종입니다 그리고 가오리는 또 다른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흑산도 홍어라고 부르고 주둥이가 뾰족한 거 그것을 참홍어라고 부르는 게 맞고 앞에가 뭉툭한 게 있어요 조금 크기도 작고 이건 간재미라고 보통 어빈들은 봐라요 그걸 홍어라고 불러야 되고요 가오리는 기본적으로 꼬리가 회초리처럼 길어요 채찍처럼 채찍처럼 그래서 노란가오리 같은 걸 보면 배가 노란해서 노란가오리라는 종류인데 이것은 또 완전히 홍어류하고는 종류가 다르죠 다르다 근데 이제 홍어에 대한 추억도 또 하나 있는데요 제가 어느 날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는데 한국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은행에서? 갑자기 한국은행에서 왜 공식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하나 했더니 그 당시에 이제 어획량들을 늘 통계적으로 해서 우리가 보고를 하는데 그게 한국은행까지 통계 자료가 가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홍어냐 참홍어냐 이걸 물어보길래 우리는 과학자니까 우리는 참홍어가 이랬습니다라고 쭉 얘기를 했죠 근데 1년 뒤에 어느 날 보니까 참홍어 어획량이 통계상 엄청 높아진 거예요 홍어는 뚝 떨어지고 과거에는 홍어로 돼 있던 어획량이 뚝 떨어지고 참홍어의 홍어량이 높아진 거죠 결국은 같은 얘기였는데 근데 그걸 왜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모든 생산 자료들을 같은 걸 다 통계를 갖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년에 무슨 물가 이런 것들도 다 계산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낭만적인 또 하나의 추억은 군산에 가면 감나무집이라고 하는 슈퍼마켓 하나 있었어요 아니면 얼음 맥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얼음 맥주 아세요? 얼음 맥주? 지금 우리가 맥주 하나 먹으려면 냉장고 열러서 얼음 갖고 와서 시원한 맥주를 먹잖아요 그 지역에는 여름에 보면 어느 때나 그래요 이렇게 빡개스라고 불러는 플라스틱 버켓에다가 얼음을 쟁여놓고 거기다가 맥주 면병을 통으로 갖고 와요 굉장히 차가워요 근데 그 안주로 간재미로 꾸득꾸득 말려서 갖고 오는데 사실 오징어 말린 것과는 비유가 되지 않을 만큼 최고가 궁합이에요 근데 그게 같이 나오는 간장 간장을 다려서 만드는 간장 거기다 마요네즈 섞고 고춧 몇 개 좀 썰어서 넣은 그 추억이 아주 있죠 지법소스, 감나무집 슈퍼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이 추억까지 듣고 물살이 얘기는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끝으로 과학자의 메시지 오늘도 듣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밥도둑 물살이를 마저 추가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고등어 멸치에서 오늘 명태, 조기, 홍어 이 다섯 종이 한 15년 전쯤에 EBS에서 했었던 백성의 물고기라고 하는 다큐가 있었어요 물론 저도 거기 참여했고 그랬는데 그때 생각을 했어요 이 다섯 가지 물고기는 우리 한민족과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했었던 소위 물살이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올여름에 아마 서울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조명치전이라고 하는 전시가 있었어요 조기, 명태, 멸치 이 세 개를 표현하는 전시가 있었는데 정말 장안의 화제였었어요 아 그래요 아직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물살이 이 생선을 가지고 우리의 추억 또 어떤 문화적인 것이 남아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반증이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학이 소위 성장주의의 재료만 쓰일 게 아니라 일상의 삶의 기억을 남아있는 인문학의 근거로도 좀 이렇게 쓰여왔기 때문에 제공되길 바랍니다 사실 제가 오늘 책을 하나 갖고 온 것 중에 바다의 음식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제가 최근에 읽고 있어요 여기서도 과거의 현수들이 어떻게 물살이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 거며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것이 과거에 어떻게 음식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인문학적 관점에서도 쓰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문학이 결국은 견인을 하고 과학이 문제를 해결하면 학문 간에도 공생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킨 것은 과학인데 곧 과학이 인간의 또한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잡단해용사무사전 또 과학과 박사님의 추억이 공생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황선도 전 국립해양생물장관 관장님과 오늘 밥도동물살이 조기 명태 홍어를 만나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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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